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룡업체 구글사가 소비자들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워싱턴 DC와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세계주 법무장관들은 구글사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사가 적어도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구글 맵 등 사용자들이 위치추적 설정을 해제한 이후에도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용자도 모르게 위치정보와 수집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구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구글사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탑재했고 사용자들에게 위치정보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 저장 방식을 업데이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구글이 광고 경매 과정에서 광고지 등을 오도했다며 일부 주 법무부 장관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요. 또 영방법무부도 지난 2020년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글이 검색 광고에 대한 불법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